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더샵 송도 아크베이 주상복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샵 송도 아크베이 주상복합은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 출구에서 약 100m 정도에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러한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4개동에 아파트가 755세대고 오피스텔이 255실이 있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49층으로 되어 있구요. 용적률은 610%고 건폐율은 45% 주차는 3대당 1.58대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 3월이구요. 평형은 34평형, 35평형, 40평형, 45평형, 49평형, 63평형, 68평형, 73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평형인 34, 35평형의 분양가는 7억 7천에서 8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4, 35평형, 현재 2023년도 5월 분양권 매도효과는 8억 중반에서 9억 중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지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더샵 송도 아크베이 주상복합이 되겠구요. 바로 옆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송도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가 있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그리고 옆에 한정호장 바로 옆에는 송도 센트럴파크 공원이 또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공원에서 운동하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저녁에 벤치에 앉아서 흐르는 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곳입니다. 송도 달빛축제 공원역 바로 옆에 송도 달빛축제 공원입니다. 여기서 매년 맥주축제 그런 축제 문화축제 이런 축제가 열려가지고 굉장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축제를 즐기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럼 현장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더샵 송도 아크베이 주상복합 건물 올라가는 게 지금 보이고 있군요. 타워크레인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건물이 라운드가 진 건물이 지금 멋지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층인가요? 한 6, 7층 정도 그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총 4개동으로 아파트가 755세대, 오피스텔이 255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판매시설이 있죠. 지하 4층부터 지상 49층까지 올라가고요. 주차는 세대당 1.58대이고요. 용적률은 610% 건폐율은 45% 입주는 2025년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약 2년 정도 남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네요. 평형은 34, 35, 40, 45, 49, 63, 68, 73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34평형, 35평형 분양가가 7억 7천에서 8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5월 현재 분양권 매도 효과는 8억 중반에서 9억 중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교통도 편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굉장히 쾌적하죠. 바로 옆에는 공원도 있고 공원 옆에는 송도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정거장만 가면 또 송도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도 있어서 그곳에서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사진 찍기도 좋고 그래서 명소로 지금 사진 명소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모를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또 약간은 좀 아쉬운 느낌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곧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세계문자박물관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는 이제 그 주변에 학교는 연성초등학교라든가 연성고등학교, 포스코고등학교가 주변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코 코스트코가 센트럴파크역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도 롯데마트도 있고요. 롯데마트가 여기 인천대 있고 인천대 있고 주변에 롯데마트가 있고 센트럴파크역 주변에는 코스트코 코스트코가 있고 그래서 이 국제업무지구역 그 주변이 전부 국제업무 그런 빌딩으로 채워질 곳인데 아직까지는 많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많이 채워질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샵 송도 아크베이 주상복합이 위치한 자리가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 모든 그 생활하기에 편리한 것이 다 이제 그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단지 안에 이제 모두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인천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서울로 나갈 때는 광역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로 나가면 되는데 광역버스가 또 그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살기에 편리하고 장점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송도 워터프론트 호수가 지금은 사실 물만 가둬놓은 그런 상태인데 이곳이 이제 여기가 이제 인공백사장과 편의시설 휴게시설 다양한 구상을 지금 하고 워터프론트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송도국제도시를 미음자로 연결해서 모든 수로를 연결하는 그런 곳이 지금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건설 중인 단지 주변에도 이제 업무용 빌딩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도 이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입주하면 주변의 주민들과 함께 해서 여기도 굉장히 활기찬 그러한 동네로 바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공원의 꽃들이 지금 많이 피어있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공원도 있고 오토프론트 호수도 있고 또 한정거장 가면 송도 센털파크 공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살기 퇴적하고 주변에 뭐 롯데마트라든가 코스토코 또 테크노파크 여기에 가면 홈플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네스타 오네스타라는 판매시설 오피스텔 그쪽도 있고 또 프리미엄 아울렛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 트리플 스트리트도 있어서 뭐 쇼핑도 하고 산책하기에 굉장히 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양권 매설 호가가 34, 35평용이 8억 중반에서 9억 중반에 나와 있는데 부동산의 경기가 또 탄력을 받으면 여기가 또 굉장히 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건물도 굉장히 라운드가 져서 멋있게 지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저층을 공사 중인데 라운드가 져서 여기도 굉장히 멋진 건물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더샵 송도 아크베이 주상복합을 소개해드리고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